이번에는 현장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현지 상황 분석을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김연석 뉴욕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징들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을 했습니다. 또 채권금리는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금융시장을 사로잡은 이슈는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넨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입니다. 이 소식에 전날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하고 뉴욕 증시의 선물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결연하고 강력한 대처를 경고하면서 지정학적 위기 가능성이 커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이 탑승한 미국 수송기가 대만에 접근할 무렵에 중국군 군용기 20대가 대만 연공에 진입을 했고 미국도 일본 우키나와 기지에서 전투기 8대, 공중급위기 5대가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은 이날 밤 10시 43분께 대만 숭상공항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요. 펠로시 의장 하룻방울을 숙박한 뒤에 3일 아침에 차이 응원 대만 총통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등 대규모 지정학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바이탈랄리지의 애당 크리스펠리 설립자는 펠로시의 방문 일정은 수요일 끝날 것이고 목요일이면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요일날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다음주에 나올 7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페드의 전환 가능성 등 경제적 이수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P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고객 메모를 통해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소속의 여러 명의 상원의원들이 올해 줄줄이 등환을 방문했다. 라면서 펠로시장은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한 뒤에 1시간 내에 등환에 도착할 것이고 별일이 없을 것이고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아침 9시 반에는 0.3에서 0.6%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의 말대로 펠로시 의장이 도착한 지 10분 만인 오전 10시 53분에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극채금리는 폭등을 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슬금슬금 오르던 극채금리는 종일 상승해서 2년물은 3%, 10년물은 2.7%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한 트레이더는 오늘 채권시장 트레이더들은 아침 내내 펠로시 의장이 살아있는지만 체크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날 국채금리 폭등 원인이 모두 펠로시 의장 덕분 때문은 아닙니다. 지난주 제월원파 의장의 발언, 즉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 발언이 나온 뒤에 S&P500 지수가 사흘간 5% 넘게 올라섰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필수적인 금융요건이 오히려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펠드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요. 이날 아침부터 펠드 의원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우리가 이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했다고 너무 확신한 것은 실수일 거다라면서 펠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걸 끝내는 지점에 전혀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도 않고 있다라면서 펠드가 긴장을 풀기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할 일이 더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둘기파로 손꼽히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9월 회의에서 50BP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75BP 인상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11월과 12월에 이어 내년 2분기 초까지도 계속해서 25BP씩 금리를 인상하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날 발포된 노동부의 졸트 즉 채용공고 수치인데요. 채용공고 개수가 전달에 1130만 건보다 60만 건이나 감소한 1069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월가 해상인 1100만 건보다 훨씬 적었고 작년 9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감소폭은 역대 세 번째여서 2020년 3월과 4월 팬데믹 때 기록을 빼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이 정도로 채용공고가 줄어든 때에는 미국 경제가 광격 침체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채용공고가 크게 감소를 하면서 구직자 1인당 채용공고 수는 1.8개로 낮아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노용시장 균형의 개선은 올해 하반기에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군신용종합의 로버트 프릭 경제학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둔화하면서 부풀려졌던 이 자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지 근로자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6월의 채용은 640만 명을 기록해서 전달과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고용률과 퇴사율, 해고율 등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KPNG의 다이언스 웽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채용공고 개수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구직자세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수치는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프리스는 지난 3달 동안의 졸트 보고서는 페드의 연착륙 시나리오와 일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채 10년 물금리는 오후 3시 40분께 18.2BP나 급등을 한 2.754%의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시간 2년 물은 19.4BP 오른 3.06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처럼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페드 전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